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신앙 고백으로 같이 소리를 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우리 전도자, 사역자, 조장들이 돼야 됩니다. 지난 28일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생하시는 날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한 주간이 이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4월 4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은 이 고난주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부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덕에 드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셨고 무덤에 안치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무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무덤에 계실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질 않았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느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면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필요성이 뭔가? 왜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고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안 계실 테니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획자 조장 여러분은 자막에 말씀이 뜨는 것 같이 제가 읽을 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글소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글소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을 보내신 것은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죠. 이 문제를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해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되는 문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근본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근본된 문제는 영적 존재인 사탄의 문제죠.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만큼 능력이 있어요. 절대 사람들은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송경이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노희, 아비, 마귀라고.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잡혀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비 노릇하고요. 주인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태어났고요. 모든 사람은 이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함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사주,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탄이 가져다 준 열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열두 가지 문제는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함정입니다. 함정. 사탄의 함정이에요. 아무도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함정이 뭡니까? 바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 성공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물질을 가지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함정을 받는데 바로 이런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사탄이 만들어놓은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나오는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또 이 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올무가 있습니다. 사탄의 올무가 뭡니까?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 자식이다 보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섬기는 일이 바로 우상 섬기는 일이죠. 보이는 우상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또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요. 죽으면 내세의 문제 이 문제가 말미암아 나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후대까지 대물물림이 되어지는 이 12가지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쓰는데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노력이에요.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12가지 문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종교로 선행으로 또 철학, 돈, 자신 건강, 성공, 과학 이런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되는 문제 12가지 문제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십자가 부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 문제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보금입니다. 왜 보금이라고 하느냐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보금이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영생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보금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영생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죽음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다가오는 부활주일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그 몸으로 영생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되는 문제 중에 문제인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노릇하던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어요.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 말씀을 통해서요. 물리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이 재앙, 저주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재앙과 저주 끝나버렸다. 어떤 문제나 사건, 주변 사람을 통해서요. 사단이 자꾸 속여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어야죠.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재앙과 저주 나와 관계가 없어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오셨죠.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이죠. 참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으로 헤매는 이 방황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절대 아니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요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분명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글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또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데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으로 또 갑자기 되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먼저 그리스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탄생하셨어요. 벌써 구약에 기록되어진 대로 창세기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이사의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인만우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술하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을 인만우엘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죽음 탄생에서부터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사에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지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경에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 뭔가 하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세례교육을 하면서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잠깐 지나가면서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교회에서 며느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셨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제 세례받을 날이 가까워져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세례교육을 하신 다음에 문답을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그러거든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꼭 대답하세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알았다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라는 그 며느리의 말을 마음속에 담고 드디어 문답하는 날 영락없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이 시어머니가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었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 며느리에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며느리는 바로 시어머니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랐는데 이 시어머니 며느리가 말한 그대로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10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미요. 이 소울이란 말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 지옥 여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까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보니까 여인들 제자들 또 베드로를 만나셔서 힘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분명히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시신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도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번째는요 승천하셨어요. 승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보자로 승천하신 거예요. 10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랬습니다. 높은 곳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느 정도 였습니까? 500명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소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금 재림하시는데 4등전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또 승천 앞으로 있을 마지막 한 가지 재림 이것은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성도들 제자들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생전에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부활의 몸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본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보자로 올라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 있는 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익자 조장들은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시다. 이 글소를 날마다 누리는 또 날마다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었더니만 뭐가 이렇게 물질이 떨어지고 예수님 믿었더니만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도 하지 않고요. 예수굴소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죽어도 예수굴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날마다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것 체험할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해답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굴소 예수굴소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죄 문제, 부활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 문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죽음 문제, 영생의 문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굴소는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예수굴소 이 참된 해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 내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 인생,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생을 드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날마다 고백할 것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적고 그리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내 안에서 그리수가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음 그리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지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날마다 증가할 것 우리가 뭘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했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복음가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글소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선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글소를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야만 하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다. 이것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글소를 증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말했잖아요. 우리 사역자 조장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축복 가운데 들어섰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예수 글소를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소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글소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글소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글소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글소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당시에도 뭔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이 500여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00명의 성도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부활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데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진다.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니까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로 또 우리의 전파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은요 부활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글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글소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을 했어요. 첫 열매 얼마나 은혜스러운, 얼마나 복된 표현입니까? 첫 열매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도록 변화되어진 몸으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몸과 이 부활의 몸과 그저 이 영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차이가 있어요. 부활의 몸은요 변화되어진 몸이에요. 변화 변화되어진 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몸으로는요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천국의 복락을 감각적으로 다 느낀다니까요. 지옥의 고통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섭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영만 천국 간다 영만 지옥 간다 그런다면 이 영혼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요. 느낄 수가 없죠. 우리 사역자 초장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진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정말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 부활의 증인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분들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모든 분들 그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나서요.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민에게 그랬어요. 만민에게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2, 3, 7 나라입니다. 5천 종족 살리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요. 기존 신자를 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존 신자 어떤 신자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엠마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사실에 실망을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낙향하는 거죠. 예수님이 곁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슬픈 기색을 띄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인 줄 깨달았어요. 기쁜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슬픔에 잠겼던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요.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증언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나 사건 환경 때문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오직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오리냥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실망한 제자들 다 흩어지면서요. 베드로는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오리냥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줬어요. 이때 힘을 얻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 사역자 조장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이 참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 부활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또 부활의 축복 가운데서 사명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들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생업현장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수есь vi ache ylon Rock 인력 From graders 스크랫 비 cloth Burg obtain çoc